입지! 입지 입지! 입지를 어때? 입지! 빨리 빨리! 빨리빨리 입지 입지! 입지 입지! 왔어! 돌돔 때려 박았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닭새끼의 한두개 뚜르입니다. 오늘은 묵니 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를 대고 바로 앞에서 낚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돌돔 대문이 나오는 자 여기서 제가 한 번도 좌우 본 적이 없어요. 추자도의 봉인 사장님, 봉인의 식당, 봉인의 민방, 류재용 프로님은 여기서 사실 많이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오늘 오라고 해서 저도 한번 여기로 와봤습니다. 오늘 미끼는 전복하고 돌돔용 홍무십니다. 돌돔 사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는 레드펄스의 GT30425입니다. 닐은 레드펄스의 BR803고 그리고 60포뽕돌 구멍챕입니다. 이렇게 원줄에다가 60포뽕돌 그 다음에 고무 이렇게 돌에 스크루 돌에 라인은 모노 16호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순천 피싱케어의 비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인바늘 세 개 한 2만원 정도예요. 저는 그 일반 원특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형님 나왔어요. 한 마리 오전에? 네. 세 마리? 아 진짜? 형님 물고기 보여주세요. 여기 있대. 야 두 마리 잡으셨대. 역시 봉이 형님 대단합니다. 그렇지. 봉이 사장님 짱이야. 돌돔 두 마리 나왔대. 오전에. 고기 꺼줄때 형님 보내드리네. 고기 가지러 가신다. 고기? 근데 나 젓갈 씨 못 쫓아가는데? 고기. 돌돔 내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돌돔 보여드릴게요. 돌돔 오자 나온 거. 돌돔 오자 가죠. 이쪽으로 가야돼. 저쪽으로 못 내려가겠어. 내려가는 곳이 없어서. 남자분들이야 막 다니시지만 나는 저렇게 못 다니겠어. 또 쓰레빠라. 으챠. 으챠. 으챠우챠. 자 돌돔 오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물 먼저 받고 있어요. 와 진짜 맑죠. 물이 맑고 깊지. 치초 사라는 거 봐. 물 진짜 맑지. 와. 옵니다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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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실제 물기가 진짜 크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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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가요. 이거부터. 야 이 오자가 훨씬 넘네. 어? 오자가 훨씬 넘어 얘는. 아 52? 3 되니? 잠만. 허리 꼽는다. 얘가 한 53, 43 되는 거 같고. 얘는. 싱싱하게 살아있죠. 오자. 어. 어 얘 순놈 돼간다. 응. 얘도 오자네. 얘도 오자네. 야 서 서. 오자야 오자. 아 오자. 얘가 되게 크네. 얘가 되게 크네. 와. 얘 53 정도 되네. 엄청 크네. 이거 줄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얘 더 커야 돼 오빠. 더 커야 돼? 육자? 아니. 이거 줄사가 잘못된 거 아니? 아니에요. 이게 선생님이 키워져 있잖아 완전. 오빠 딱 봐도 옷자는 돼 보이지.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자꾸 봉이 오빠는 이게 사이즈가 작다고 그러는데 옷잔데. 이게 어떻게 뺀지요. 옷자가. 자 여러분 쉽시다. 아 중후반 대인자들 확실히 숙여주니까. 아 옷자 초반이구나. 되게 커 보이는데 빵도 엄청 좋아. 입질 어때? 빨리빨리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왔어 돌덤 때려 박았어? 기다리래. 왔어? 진짜. 왔어. 커 커 커 커 커 커 커 커 뛰어 뛰어 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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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커 커. 조심해. 엄청 크대. 크대 크대. 안 감긴대. 놓치면 안 된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래. 안 감긴대 안 감긴대 안 감긴대. 안 감긴대 안 감긴대 잡아야 된다. 이거 안 잡으면 안 된다. 개망한다. 박았어. 박았어. 박았다고? 나온다. 나온다. 오 흰 것 봐봐. 흰 것 봐봐. 흰 게 장난 아니야. 우와. 대박 대박. 사고쳤다. 사고쳤다. 핫도그 사고쳤다. 제발 제발 올라와라. 제발 올라와라. 제발 제발 제발. 왜 뭔데? 왜 뭔데? 왜 뭔데? 돌돔 아니었어? 지금 봉이 오빠가 윽 이랬어. 그거는 돌 좀이 아니라는 뜻인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와, 눈이 안 감겨. 우와아아아아아악. 혹 도미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씨 크다. 크긴 크다. 크긴 크다. 우와아아아, 호기 나왔네. ho기. 화이. 야, 돌돔이야지 호기를 잡고 그래. 야, 돌돔이야지. 야, 혹도미를 잡고 그래. 돌돔을 잡으라니까. 와아 돌돔인 줄 알았는데 혹이네 겁나 크긴 하네요 올 때까지만 해도 돌돔이었는데 아 다 따먹었네 잡곡이 많았나 보다 와 겁나 걸었는데 다 따먹었네 다 따먹었어 다 따먹었대 저녁때 바람이 터지면서 아이들이 입질이 없네요 원래 이때가 참 좋은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에게는 아직도 365일 중에 300일도 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돌돔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아 진짜 끝까지 안올래 너 아 이게 혹도왔던 그 자리거든 딱 구멍에 탁 들어갈거 안무네 씨 안되겠네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낚시도 마무리하자 유연을 버리자 자 다음주도 있잖아 다음주도 있으니까 아 아쉽다 오늘 그래도 어느정도 조가는 참 좋았는데 돌돔이 안나와줘서 아 그러니까요 혹돔 오자가 돌돔이었으면 진짜 아 돌돔인 줄 알았어 돌돔인 줄 알았어 돌돔인 줄 알았어 무조건 돌돔이었어 그정도 힘주세요 혹돔이 나올거야 생상도 못했어 옆에서 보기 형님 돌 좀 잡을 때 나는 혹돔이라고 통발해요 통발해요 아 예 확인해 봐야죠 통발 확인합시다 바이 그쵸 카라반 자리 잘 잡았죠 없으면 못 먹는거야 오늘처럼 오늘도 원래 오리고기 먹을려 했는데 오늘 없어서 못 먹는 것처럼 그럼 내일도 없으면 또 다른 메뉴로 바뀌겠죠 오늘 문어 나면 문어 수제비 좋죠 자 여러분 duwu.. 과연 еw 오늘 나왔다 진짜 안 mop 쌍이аны voor power 쌍문어 와 대박 대박 와 근데 문어가 사이즈가 작다 와 근데 딱 좋다 우리 먹기에는 얘 우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나왔어 나왔어 두 마리나 있어 한 마리는 저장해야지 한 마리는 내일 먹고 와 두 마리 있어 근데 얘는 좀 작다 얘를 먹자 얘를 넣어서 먹자 얘 수제비에? 수제비 여러분 문어 수제비에 먹자 얘가 좀 사이즈가 크다 얘 다리 하나 잘라먹어서 이봐 지 다리 잘라먹는 거 보이죠 보이죠 저거 자라면 또 나와요 이 새끼 다리 하나를 잘라먹어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 다리를 하나 잘라먹더라고 얘 다리가 다 잘라먹었어? 야 그럼 니 먹을 거 없잖아 얘도 잘라먹었지 다리를 서로 다 잘라먹었네 얜 다리가 없네 다리가 세발 낙지? 세발 낙지? 얘 약간 낙지 비슷하게 생겼다 보이죠? 잘라먹은 거 잘라먹은 거 이 새끼는 서로 잘라먹은 거 이 새끼 봐봐 얘도 얘도 겁나 빨라 얘도 하나 없죠 얘도 하나 없죠 얘도 하나 없죠 엉켜서 잘라먹었어 얘도 하나 없죠 와 어 이봐요 이거 낙지 시작해 이봐 자라기 시작하죠 여기 보세요 어 그러네 자기 하나가 낙지 시작해 우리 어제 없었는데 저녁에 오늘 들어왔나 보다 잘라먹고 이봐 지금 하나 낙지 시작해 금방 나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와요 다리가 잘라먹었어 끝에 머리 잘 보시면 끝에 머리 보시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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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죠 조그맣게 나오죠 나오기 시작하죠 여긴 없고 잘라먹었어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애기인 같아 막 혼자 도망가는데 겁나 빠르죠 축복의 추자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자도를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안 나오다가 이번에는 두 마리나 나왔네 소금 있어야 되지 않니? 큰 걸로 줘야 되니? 소금 칠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래요? 국물이 국물이 익어야 되니까 문어를 먼저 넣어야 돼? 이거 여기서 문어 국물이 나와야지 잘했어 맞잖아 문어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넣으면 질기지 않네 아이 안지 절대 치즈 같죠 이렇게 이렇게 겁나 얇죠 감사합니다 자 이거 으아 맛있겠다 시제비다 시제비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어우 얼큰해라 이제 busy 아 아 안녕하세요